다른 사람한테 제품을 받으려고 그냥 들어갔더니 남편이 홈페이지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랑 남편이랑 연락을 안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있는 거지? 그런데 소비자로 사업을 할 생각은 아니고 제품은 그냥 지금 사업을 먹을 건데 친구가 관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제품 사업을 해보니까 소개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제품을 몇 개 꺼내주고 싶은데 해주시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누개도 해주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소개를 해보니까 블록도가 너무 잘 돼있고 할 거 아니에요 연락을 준 거니까 만나서 자기도 제품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따내주실 게 좋은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만나서 뭔가 나면 민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니 처음 이산화를 처음 겪으신 분이 그냥 어떻게 묻는지 회원분들도 뭐 피비자 사업증 항상 안내주신 분이 아니면 사업적인 거를 지금 들어보고 싶다면 만나서 그리고 가까운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처럼 드시고 있는데 어떻게 드시고 있는 거예요? 사업증을 주신 분이 그분이 사업증을 주신 분이 그분이 안내를 잘 받으신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로 네이버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 그냥 한번 사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이제 꼭 많이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이제 꼭 많이 해주세요 또 만나면 나는 이제 꼭 먹으려고 해요 그래도 들어보면 영국이 괜찮나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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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